네, 롱 사전예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답니다. 네. 자, 여러분, 킨텍스 코엑스 아닌 진짜 CES를 다녀온 동두천이냐고 동두천 아니고요. 벡스코 아니고요. CES, 라스베이그스 다녀온 우리 류종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피곤해 줄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남미 느낌도 나네요. 한번 갔다 오니까 확실히. 언제 왔죠? 제가 일요일 날 기국했고요. 기국하고 나서 지금 월, 화, 수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다녀길 잘했죠, 그래도? 아, 그럼요. 이거는 항상 매번 이제 가기 전에는 걱정이 많고 가면 힘든데 또 다녀오면 또 재밌고 그런 곳입니다. 매번? 네. 많이 갔어요?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제 4년 전속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봐가 이번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좋겠네요? 좋을까요? 내년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이번 CES의 가장 큰 트렌드는 뭡니까?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다들 예상하셨던 대로 AI 이야기 굉장히 많았고요. 또 모빌리티 이야기도 많았고 헬스케어라든지 푸드테크 이런 이야기 또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뭐 CTA 쪽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걸 좀 중심적으로 많이 전시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실 AI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AI 자체는 이제 약간 공기처럼 모든 분야에 다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사실 출품 작품이라든지 컨퍼런스 내용마다 이제 AI가 빠진 게 하나도 없었고요. 모두가 이제 AI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리티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미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좀 더 이제 발전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또는 이제 1, 2년 내로 이제 근 미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가 좀 이번에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뭐 산업용 로봇팔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로봇청소기 아니면 뭐 청소형 로봇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휴머노이드에 가까워지는 로봇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롯데 다이나믹스의 스팟 같은 그런 사족보행 로봇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도 이번에 좀 많이 나왔고요.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로봇이 그냥 공학적인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AI와 결합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이제 트렌드고 중국이 1,104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이제 1,104개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 또 단순히 그냥 많이 참가만 한 게 아니고요. 상도 되게 많이 샀어요. 보면은 CE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520여 개의 지금 혁신상을 줬는데 그중에서 한 40% 가량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았고 상을 520개를 줘요? 네.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엄청 많이 줍니다. 아 이거 약간 좀 좋은 보수 들어가면 주는 거야? 아 약간 좀 그런데 아니요. 이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또 뭐 막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4,300개 기업이 출품하는 작품이 수십만 개거든요. 아 그래요? 수십만 개 중에서 520개를 고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각 분야별로 AI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각 분야별로 최고 이제 35개를 꼽아서 주는 최고 혁신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13개 받았습니다. 오 35개 중에? 네. 3분의 1 이상 받아가는 거죠. 많이 받았네. 네.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씹어먹었다, 폼 미쳤다 이런 말들이 지금 많았었는데 아 그래요? 실제 가보면 되게 약간 국뽕이 조금 차올라요. 왜냐하면 이제 막 국내 기업들 우리가 흔히 막 길가다고 볼 수 있는 LG, 삼성, 현대 막 이런 기업들 앞에 외국인들이 줄을 막 수백 명씩 막 서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갑자기 뭐 내가 약간 자랑스러워지고 아 그렇습니까? 막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일본 부스는 환산하죠? 일본 부스는 네. 사람이 많긴 한데 줄을 서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위상이 바뀌는 게 좀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어 빨리빨리 한번 가보죠. 네. 사진이나 영상 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한 10개를 뽑아오셨죠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못 가신 분들 많잖아요. 정푸라님도 못 가셨고 하다 보니까 못 갔지만 이것만 보면은 CES20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 10가지 한번 뽑아왔거든요. 네. 첫 번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의 이제 그 UAM 독립법인이라고 하는 슈퍼널이 있거든요. 슈퍼널이 EVTOR이라고 하는 기체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이 이제 SA2였는데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좀 비행기 같기도 하고 헬기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크기가 조금 다른 UAM 기체들보다 조금 커요. 4인승이에요? 네. 4인승이고 조종사 한 명이 탈 수 있고 총 다섯 명이 탈 수 있습니다. 아 조종사 따르고. 네. 네. 이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에어택시 개념으로 나중에 쓰일 거고요. 2028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고. 전기죠 전기. 전기입니다. 지금 기체 전체의 한 60% 가량은 이제 배터리로 꽉각 채우는 거고요. 네. 보시면 8개의 이제 틸트 로터에 달려있는 이제 그 헬리곱 그 뭐죠? 그 프로펠러가 이제 띄우고 앞으로 가게 하는 방식이고 이제 최고 시속 200km까지 갈 수 있거든요. 최고 시속 200km? 네. 지금 이거 되게 시속 200km라는 게 개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잠실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차 타고 가면 2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타고 가면은 30분이면 갑니다. 30분이면 가고 뭐 예를 들어 김포를 간다. 김포공항까지도 뭐 올림픽대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만 걸리는데 이거 타면은 1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드론 느낌은 좀 아니네. 약간 일반 다른 기체들은 드론 같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의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펠러랑 그리고 날개가 있다 보니까 속도는 좀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200이면 좀 늦죠. 약간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해요. 저기 전철 무정차 타면은 뭐 대충 비슷하겠는데 이건 또 내려서도 한참 또 어디 가야 되니까 한참 가야 되잖아. 이거는 너무 냉정하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 이 콘센트 자체이기 때문에 높여달라고 해서요. 한 300km까지는 속도에 대한 사실 지적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쟁 모델들은 최고 시속 한 300km까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냐고 했더니 뭐 모터라든지 그리고 배터리의 기술 향상에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300km까지 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 때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투명 TV 있었잖아요. 투명 OLED TV. 네. 이거 정말 빼놓을 수 없었어요. 거의 요즘 이번에 관심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았어요. 이거를 저희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 창문으로 쓰다가 그럼 테레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 거죠. 여기 여기. 네.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선인데 전원 장치는 필요합니다. 전원 케이블은 필요한데 나머지 이제 그 뭐 HDMR 라든지 다른 연결하는 장치들은 전혀 필요 없이 그게 이제 무선으로 가는 그런 기술이고요. 사실 이게 무선 OLED TV가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LG가 발표를 했고 투명 디스플레이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게 처음으로 판매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양산 모델이에요? 양산 모델이에요. 이게 컨셉트가 아니고 올 하반기부터 실제로 판매에 들어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가격대가? 가격대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한 4천 봅니다. 4천. 지금 외신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롤러블 TV가 예전에 한 번 나왔거든요. 접히는 거. 그게 1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진짜 그냥 상징적이었던 거고 이거는 실제로 좀 많이 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77인치니까 뭐 2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동에선 좀 팔리겠다. 중동. 그 다음은 이제 컴페니언 로봇이 이번에 좀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컴페니언이 동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반려동물 또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인데 전에도 삼성에서 나왔던 게 볼리 아니에요? 볼리입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예상을 못했던 발표예요. 뭐 사전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컨퍼런스 때 갑자기 빵 하고 터뜨렸던 거거든요. 이것도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냥 축구공같이 생겼잖아요.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반려동물도 케어를 해주고 또 이제 집주인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게 생성형 AI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그 집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맞은 그런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저 프로젝션도 싸주고 네 프로젝션이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두 개가 달려있어서 하나는 고화질로 쏠 수가 있고 그러면은 TV라든지 우리가 이제 프로젝터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음성 대신에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용 이런 프로젝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일을 할 때라든지 뭐 운동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쓸 수도 있고 또 요즘 고령 사회가 되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펫이라든지 동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거는 의미가 있다 보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강아지 펫스케어도 수명이 총 10년 넘어가면 이제 노령화되잖아. 그렇죠. 그거 벌써부터 걱정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기존처럼 뭐 단순히 컨셉트가 아니고요. 탐동변사도 이번에 양산을 염두에 두고 내놨기 때문에 아직 양산 시점을 정확히는 밝히지 않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약간 옆으로 넘어지면 답 없는 것 같은데 옆으로 넘어지면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아지가 하다가 옆으로 푹 치면 넘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또 보안 장치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아 제가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그런 거 다 일일이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삼성감사 한번 또 취재를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거 할 때 이제 무게중심을 뭐 어디다 둬갖고 옆으로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이렇게 딱 설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또 해줬어야지. 아 정프로 삼성전자 왜 정프로를 영입 안 하나 모르겠네요. 3%가 데려왔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삼성전자 3% 합병 한번 해볼까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I가 이번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채찌피트라든지 이런 생성형 AI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알렉사였습니다. 알렉사라고 하면 이제 다들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익숙하진 않아요.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뭐 시리 이런 걸 많이 아시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죠? 네 에코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지금 심어져 있는 건데 기존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생성형 AI가 심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이 쓰고 있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집안에서 하는 일도 도와주고요. 아까 볼리가 했던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IoT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차량 내에 심겨지면서 차량 안에 실제로 이제 음성인식 비서가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전용 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에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BMW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1, 2년 내로 지금 나올 차에 이제 이 시스템이 심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을 칠 때 파크1 바로 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프로님이 타서 회사 가자 이러면은 알아서 그냥 얘가 심어서 평소에 갔던 이제 그 루트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습 내용 바탕으로 가고 아 그거 위험한데? 집에 가자 조심해라. 집에 가자 조심해라. 김유신의 말처럼言으면 안 되죠? 목을 메워보려야 돼. 참 마소. 다음 거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도 이번 저희 지난번에 이제 라이브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현대모비스의 이제 모비온이라고 하는 이제 컨셉트카의 이 코너 시스템입니다. 아 이거 재밌었네요. 요건 좋을 것 같아. 네 이제 예전에 작년에 나왔던 개걸음 차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좀 더 발전이 된 건데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도 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땡글빙글 돌기도 하고 축을 하나를 잡고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섯 가지 이런 기능을 갖추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디에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모래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갖췄을 때 쓸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겠네. 초보 운전자들이 뭐 주차를 할 때가 아이고 있어요. 눈길에서도 쓸 수 있어요. 안 빠져보셨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그냥 신기한 기능이 아니고요. 이미 지금 도로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실증을 다 받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축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보완할 게 있다 보니까 아직 상영화 시점은 조금 공개하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 4년 내로는 이제 국내 차들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넣었는데 제가 타고 있는 모습인데 되게 어지러웠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겠네요. 빨리 돌아요. 천차원이 시속 한 6km 정도로 되는데도 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애들 좋아하겠다. 애들. 저거? 공터가가지고 한번 돌아볼래? 아니면 이제 뭐 저 티켓 같은 거 끊길 때 막 이렇게 애교 떨고 싶은데 잘 안 되면 막 도는 거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최근 2년 사이에 지금 제일 핫한 그룹 중에 하나예요. 존디요. 미국 원래는 농기구 업체잖아요. 농기구 업체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이런 걸 지금 막 혼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스마트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그런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이 아니고요. 미국은 몇 에이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장이. 거기를 이제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뭐 명령을 내렸다든지 아니면 조작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AI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엄청 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퀴가 사람만 합니다. 바퀴가 사람만 하고 사실 제가 탄 사진이 있는데 아 저게 지금 사람이구나. 네. 제가 사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직접 앉아봤거든요. 제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커요. 진짜 크네 저거. 정말 그 크기에서 압도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금 실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막 농장주들의 막 그런 뭐라고요. 그 수요 요구 같은 게 되게 많이 막 엄청 많이 많다고 하고요. 저거 있잖아요. 존디어. 내가 볼 때는 왜 우리 업체 중에 FNF가 뭐 디스커버리 같은 거 이제. 존디어 저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어 역시 이번에 모자 있었어요. 아 사슴 뭐 이런 거? 어 존디어 저 브랜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주지도 않겠지만 갖고 와가지고 어 뭐야 패딩 만들고 존디어 잘 될까? 대박이지 대박.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에 존디어에서 모자를 뿌렸거든요. 그 녹색 모자 세말 모자. 원래 유명해요. 그거에 사람들이 줄 서서 받아갔어요. 엄청 저거 된다니까. 공짜로 주는 것도 있었는데 쉽게 못 봤거든요. 뒤에 망사로 된 거죠. 이번에는 망사는 아니었어요. 일반 낙오. 원래 뒤에 망사거든. 세말 모자 같은데. 세말 모자 같죠. 근데 실제로 쓰면 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갖고 왔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제가 가져와놓으시면 돼요. 아 존디어 모자? 네. 이거 받으려면 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골프대에도 존디어 클래식이라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존디어 트릭터. 네. 다음에는 로보틱스들 중에서 이번에 또 제가 눈에 띄었던 회사인데 이건 한국 구매 스타트업입니다. 만드로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분이 지금 만드로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의수예요. 의수. 의수라고 하면 손가락이라든지 팔이 잘린 분들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기존에는 그냥 달려있기만 했잖아요. 움직이질 못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전자신호를 읽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제일 파격적인 것은 가격입니다. 얼마예요? 기존 제품들은 수천만 원 하거든요. 이런 게 있긴 있었고. 비슷한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분의 1 가격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1억짜리를 이건 한 500만 원 정도를 주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단순히 그냥 싸니까 좀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 광선감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광선감을 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예전에 테슬라봇이 굉장히 좀 핫했던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손을 짚는 강도를 잘 조절한다는 건데 이것도 강도 조절을 굉장히 잘해요. 살살 잡아야 되는 건 살살 잡을 수가 있고 세게 잡아야 될 땐 세게 잡아야 되고 우리가 계란 옮기기라든지 연필을 잽는다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의 힘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가능한 회사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번에 이게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 곽강을 받았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와서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약간 투자를 할 듯 말 듯한 그런 약간 좀 뉘앙스도 좀 보여줬거든요. 아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번에 국내 스타트업 두 곳을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들어였습니다. 아 이거 니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만들어 잘 만들어 만들어 의수 네 의수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내놓은 PBV입니다. PBV가 이제 목적 기반 차량이라는 건데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네. 보시면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전시장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번에 공개했던 PB1, PB3, PB5, PB7 이렇게 지금 크기별로 있는 건데 아 이번에 3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PB5가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시면 스타렉스 같은 느낌도 좀 들잖아요. 예전에 우리 봉고차 같은 네. 그런 개념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포터라든지 봉고 같은 그런 트럭까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목적 기반용 차량인데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봉고 같은 모양만 있지만 뭐 트럭 같은 모양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요. 윗부분이랑 밑부분이 모듈화가 되어 그래서 각각 분리가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제 이게 우버랑 이번에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B2B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판매체가 없으면 크게 활용도가 없는데 저도 컨버러스 때는 좀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다음날 바로 발표를 했던 게 우버랑 공급 계약을 맺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왔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스타렉스나 아니면 이제 카니발처럼 이제 사람들이 타는 용도로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고 또 하나 옆에 있는 것을 짐차로 썼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은 이번 CES에서 또 약간 좀 돋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였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아까 박병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안 좋았잖아요. 한동안 어팡이. 근데 이번에 이제 스마트카로 넘어가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BOE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45인치 8K 옥사이드 디지털 스크린을 이번에 선보인 게 좀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은 이제 컨셉트 혹은 이제 앞으로 공급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미 양산차에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이미 적용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차량이 이제 지리 자동차. 중국의 지리 자동차의 이제 E8라고 하는 차량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미 장책이 되어 있고 지금처럼 48인치 전체가 하나의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다가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 화면 그리고 조수석 화면 이렇게 3분할도 되고요. 또 2분할도 되고 여기에 예를 들면 뭐 게임기 콘솔 게임기를 연결을 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무엇보다 지금 가장 빨리 지금 양산화를 시켰다라는 점에서 조금 높게 평가를 할 만했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프라이빗과는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들어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7인치 옥사이드 LED도 지금 옥사이드 스크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양산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사이드 미러까지 보이는 건가? 57인치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딱 클러스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잘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면 도트 한 두 개 나가면 불량이거든요. 다 갈아야 돼. 한 번에. 이거는 안 나가야 될 텐데. 이게 항상 걱정이야. 나가면 안 돼요. 비싸게 해서 내가 돈을 얼마에 써, 이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이 큽니다. 뒤에 그 의자 후진할 때 조심해. 알겠습니다. 이게 집에서 TV 볼 때는 TV하면 특히 누가 때리거나 온도 급격히 올라갈 일이 없지만 자동차는 계속 충격에 흔들리고 그다음에 태양 한 번 여름에 쨍쨍 받으면 이게 나가기 쉽거든요. 또 저 꼬마 아이가 타가지고 연필로 이거는 내가 볼 때 위험하다. 차라리 티 안 나게 세 개를 교묘하게 잘 붙여서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하나로 통으로 만드는 건 나이가 좀 위험하다. 세 개를 붙이는 건 이미 양산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세 개를 잘 붙여서 하나처럼 보이게 만들면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정프라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멋있어요. 그냥. 멋있고. 네. 약간 제가 직접 타봤는데 굉장히 좀 앞으로 자동차 미래가 이렇게 가지 않겠냐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SK그룹이 이번에 원더랜드라는 거를 꾸며놨어요. 약간 놀이공원 같죠. 보시면은. 이제 SK는 이번에 최근에 CS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존에는 제품 위주의 기술 위주의 설명을 하다가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가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SK가 자랑하는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연결한 것. 하긴 뭘 보여줄게 별로. 돌아다니면은 우리가 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옛날에는 SK 핸드폰도 만들고 했는데. SK. 그러니까 SK만 이제 뭐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중간에 웃고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요즘 라스비가스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게 스피어 아시죠? 구형 디스플레이. 네. 거기가 공연장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스피어를 축소시켜 놓은 걸 여기 만들어 놨어요. 기술이 거의 똑같은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걸 보면은 지금 왼쪽에는 웃고 있고 오른쪽에는 SK 마크가 하나 있잖아요. 저게 이제 계속 바뀌면서 여러가지 화면들을 보여주는데. 저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SK가 어떤 식으로 ESG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청사젠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티원 회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부스를 막 돌아다니면서 열차도 타보고. 뭐 포춘텔러한테 올해 운세도 물어보고 막 여러가지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열차에는 SK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포춘텔러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모르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번에 선보여줬습니다. 최티원 회장은 제가 참 술 한잔 사주기로 했는데. 그랬잖아 참. 네 제가 시간이 안되서 아직까지는. 라면도 같이 한번 먹게. 라면도 참 먹어야 되고. 바쁘네요. 언제 한번 제가 시간 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힘드셨지. 지금도 좀 힘드네요.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엑스포 빼네요. 엄청 고생했죠. 아 엑스포. 이번에 CES 갔다와서 조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미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현실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많이 안보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예전에는 삼성 엘지랑 같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파나소닉 소니 뭐. 무엇보다 토요타가 안 나왔습니다. 토요타가 항상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번에 나오진 않았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거의. 아. 예전에는 이제 자율주행 굉장히 뭐. 안된다 그랬죠. 네. 청사진 이야기 하면서. 내가 몇 년 전에 자율주행 저거 안됩니다 저거. 근데 왜 안나왔냐 하면은.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면 뒤처진 기업이에요. 이미 라스비가스에선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류종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장이 곧 시작하니까요. 오프닝벨 라이브로 저희는 마이크 넘겨드리고.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에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